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마디로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해줘도 지랄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며느리가 착한 효부라서 알아서 잘 해주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복을 걷어 차버린 할미. 아이고 그러니 평생 그걸로 사는거야. 원제 시어머니와의 식사 약속에 따라 나온 시누이.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차 세대기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도대체 이게 뭔 그지같은 꼬라지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되서요.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는 홀 시어머니한테 제가 맛있는거 사드리려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만나는 약속을 잡았는데요. 그 자리에 뜬금없이 시누이가 따라 나온거에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형님 오셨어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했고 그렇게 다같이 식당으로 갔는데 생각을 해보니 그래요. 이때부터 이미 뭔가 그지같고 쎄한 분위기였던거 같아요. 참고로 시누이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습니다. 앞자리 숫자가 달라요. 아예 세대 자체가 다르며 저랑 스타일도 달라서 말도 잘 안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고 별로 보고싶지도 않은 시누이였어요. 서로가 그래요. 근데 거기로 온거야. 여하튼 그렇게 세명이 같이 식당으로 갔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란히 같이 앉았고 저는 이 두 사람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서로 마주보는거죠. 그 이후 음식이 나오기까지 조용한 정정만 흐르는게 특히 이때 시누이는 팔짱을 딱 끼고 저를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었고 어머님도 전혀 아무 말이 없는거에요. 진짜 너무 어색하고 분위기가 엄청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한번 만들어보려고 이런 말 저런 말 계속 꺼냈는데 두 사람 다 그냥 단답형이야. 대충 대답만 하고 그 어떤 말도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있다가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두 사람 다 그냥 대충 먹는 신용만 하더니 젓가락을 딱 내려놓더라구요. 그리고는 아빠처럼 또 가만히 정정만 흐르고 있어요. 허니 도대체 왜 이러는거야. 저 혼자 음식을 먹는데 진짜 체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안드실거면 우리 그냥 일어날까요? 이랬더니 다들 말없이 그냥 일어나더군요. 그냥 여기서 끝내고 집으로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커피숍을 갔어요. 그렇죠. 또 밥만 먹고 오긴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도 또 그 규지같은 정적이 흐르는 거야. 또 시누이는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팔짱을 딱 끼고 저를 쳐다봅니다. 와 이게 뭐야? 진짜 이때는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는 꼬라지인가 싶어가지고 일이 있으니까 가야겠다. 그만 일어납시다. 라고 했는데 이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예? 뭐 샀니? 너 어디 가냐? 예. 따로 제 볼일이 있습니다. 실은 없었지만. 이렇게 짧게 대답을 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을 제 차로 집까지 태워다 줬고 진짜 완전히 그지같은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는요. 지금도 그래 이 두 사람을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모래 한 걸 넘어서 그냥 상식 자체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특히 진짜 웃긴 게 기껏 거기에 쳐다라 나와가지고 밥도 얻어 쳐먹고 팔짱만 끼고 있던 시누이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지. 돈은 제가 다 냈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시어머니야 어쨌든 제가 먼저 봅시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내 탓이구나 내 발딱 내가 찍었구나 하겠지만 시누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 왜 말도 없이 쳐다라 나온 거야. 적어도 지가 쳐먹은 거 지대로 계산하라고 할걸. 너무 억울하고 열받고 후회되고 분통이 터져요. 뒤에 많이 있어요. 댓글 1번 그래 뭐 기분은 더럽겠지만 그래도 차라리 이게 더 잘 된 거 아닌가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절대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핑계 좋잖아. 잘 보이려고만 하면 개호구로 생각하는 시점 아닌데야. 잘해줄 필요도 없다고. 네. 앞으로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너무 괘씸하고 분통이 터지고 이가 갈리는데 이제 누가 저한테 억만금을 준다 해도 안 해줄 거예요. 절대 10원 한 장 안 쓸 거고 그냥 그 시간 그 노력 그 돈 내 부모님한테만 쓸 겁니다. 효부 며느리가 효도 좀 하겠다고 했더니 초를 치는구만. 자기 목을 자기가 걷어 찼어. 앞으로는 그냥 신경 끄고 내두세요. 당신 혼자 살고 있는 거 안타까워서 일부러 제가 마음 쓰고 시간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고마운 중도 모르고 마치 지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팔짱 끼고 앉아있던 모습 진짜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속고 분하고 열통 터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이고 분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니까 너무 그렇게 열내지 마세요. 쓴이는 도리를 하려고 했으나 저들이 먼저 저 따위로 나왔으니까 이제 며느리 도리는 시원하게 밖에다 쳐 집어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이제 완전히 남남입니다. 일이 생기든 말든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 니가 우리를 모시고 어떻게 대접을 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둘이 짜고 나온 거네 전형적인 만입놀이라 그러죠.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래야 안 말리고 안 휘둘리고 쓴이가 편한 겁니다. 전형적인 만입놀이라고요? 아 이게 바로 그런 건가요? 그럼 내가 뭐 무수리야? 진짜 기분 더럽네요. 뭐야 이게? 미친 시자들이 지들 스스로 복을 걷어 차버렸군요. 다시는 식사 약속 아니 그냥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도 그래요. 왜 그 지랄들로 앉아 있었는지 궁금하네. 아우 씨 재수없어. 혹시 남편한테 이야기했나요?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남편 반응을 먼저 보고 앞으로의 일을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야기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남편도 되게 의아해하면서 자기 어머니랑 누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그랬어? 라고 이유를 물었는데 세상에 자기들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절대로 없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나는 뭐야? 내가 뭐 귀신들하고 밥을 먹고 왔나? 아이고 한 명 더 사주는 게 그렇게 돈이 아까웠냐? 딱 봐도 글 쓴 본인이 분위기 다 망친 거구만. 사람 가치도 아는 녀에겐 단돈 10원도 아까운 법이지. 꺼져. 거기서 먼저 팔짱을 딱 끼고 있던 사람이 누굴까? 너지 너야. 신우이지. 너 신우이 2년 딱 걸렸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어? 너 끄지라고요. 이 쓴이도 성격 보통 아닙니다. 헐 쓴이가 며느라기 뼘 걸릴 뻔한 거 그지같은 신우이가 완치를 시켜줬네요. 저희 신우이도 저한테 저지라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바로 냉정하게 몇 마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한편한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이제 끝! 해방된 거 축하드려요. 아이씨 저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걔 멍청했던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납니다. 그래도 네 말씀 덕분에 앞으로 며느라기 될 일 없이 저들의 그지같은 본 모습을 파악한 뭐랄까 전화위복인 걸 알게 됐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고부관계라고 하는 건 며느리가 노력을 한다고 좋아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시어머니 마음이 열려야 좋아지는 관계죠. 좋은 마음으로 식사 대접하려다가 마음에 상처만 입었군요. 속상한 마음 터놓을 것도 없어 품염하는 걸로 여기고 위로만 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이거 해결책도 없어요. 그게요 남편이랑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땐 다들 화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제가 먼저 어머님 나중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우리 따로 만나요. 이렇게 말을 했던 거고 당신도 흔쾌히 응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예 해결책이 없다는 건 저도 알겠어요. 여하튼 저한테 뭐 부탁하는 문자가 어제 한 송 왔는데 저도 그냥 똑같이 아주 짧게 정작을 담아 답분드렸습니다. 씹었다는 건가? 하 진짜 시자는 끝이 없구나 정말 아우 그지같아 잘해줘도 지랄이야 그러니까요 잘 해주려고 했던 그 마음의 깊이만큼 원통하고 분해요 아우 어쩜 좋아 토닥토닥 제가 아까 본문에는 안 썼지만 진짜 너무너무 분한 게 제가요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한번 만들어보려고 거기서 굉장히 진짜 아주 많이 빌빌거리며 애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저한테 더 열받아요. 진짜 뭐 갖지도 않은 것들한테 굽실굽실 비 맞춰보겠다고 내 시간 돈 거기에 에너지까지 다 썼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냥 똑같이 젓가락 확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나올 걸 후회가 돼요. 평소 저 두 사람 저랑 남편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엄청 제잘거리며 화기애애 정말 다정해요. 시모와 저 단둘이 있을 때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모, 시누이, 저 세 사람이 따로 만나는 건 처음이었고 저한테 냉대하는 분위기를 표현한 거 역시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결혼은 1년이지만 연애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시모랑 시누이와도 오랫동안 얼굴을 알고 지냈습니다. 물론 시누이 같은 경우는 친하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내성적이다, 낯을 가린다 이런 변명은 이 상황에 맞지 않아요. 또 시댁에 자산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 돈 없어요. 한 푼도 없다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평소 저한테 시누이를 네 언니로 생각을 해라. 언니라고 생각해라. 이런 말을 종종했는데 언니는 무슨 개뿔 옘병하고 있어요. 아이고 거기서 해맞게 두 분 싸우셨어요? 이렇게 했어야지. 아이씨 맞아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바보같이. 막 안절부절하면서 비위 맞추려고 저 혼자 허공에 이 소리 저 소리 아우 너무 수치스러워요. 아휴 이제라도 알았으니 된 겁니다. 그렇게 빌빌거리며 최대한 노력을 해봤으니까 아무 여안 없이 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님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기분 나쁘게 나왔다. 그럼 결국 님만 나쁜 년 되는 거고 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이씨 내가 참을 걸 너무했나? 이렇게 후회가 밀려올 겁니다. 분명해요. 그러니까 잘하신 거야. 이번 기회로 다시는 같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화낼 필요도 없고 그냥 앞으로는 도도하고 친절하게 냉대를 하세요. 그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긴 거기서 젓가락 집어던지고 그냥 나왔으면 또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힐 거고 더 그지같은 구씨를 줬겠군요. 좀 감사합니다. 아니 나 진짜로 이해가 안 되네. 지가 사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얻어쳐먹으러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래요? 뭐 나오고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온 거야 뭐야. 만나기 싫다는 건가요? 아우 도무지 모르겠다. 뭘까? 여하튼 이제 며느리 도리도 뭐고 안 할 구실이 생긴 거예요. 사람 대 사람 이런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거지 한쪽이 주고 희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기강을 잡으려고 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우 연애 기간까지 다 합치면 우리가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 지랄하는 걸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이고 됐고 그냥 싸게 치웠다라고 좋게 좋게 생각을 하세요. 이젠 잘 지내려 노력할 필요도 없게 된 건데 뭐 딱 그냥 남편의 모친 남편의 누나로서의 그런 기본만 하면 됩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살아요. 인사만. 나의 앞자리가 다를 만큼 차이가 큰데 그런 지 딸을 언니로 생각하라는 시모 말에서 여기서 시모와 시누이의 그 거지 같은 마인드가 다 드러나요. 아니 지들이 뭐라고 언니래 미친. 혹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여기서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렇게 꽁에 있었을까 분명 쓴이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둘이 만나요 라고 했죠. 그런데 시누이가 따라 나오려고 했다거나 혹은 시어머니가 자기 딸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언니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 보면 시누이는 나오기 싫은데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억지로 끌고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두 사람이 막 싸우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진짜 억지실도 한번 쳐봤습니다. 이거 말고 설명이 안 돼.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생각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